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아입니다. 오늘은 앤드로이드 오토에서 드디어 팀앱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실사용을 해보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가보시죠. 자 이렇게 승차하신 후에 핸드폰을 거취를 하시고요. 시동을 켭니다. 자 그러면 몇 초가 지나면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됩니다. 아참 안드로이드 오토도 얼마 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하셨던 분은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리뉴을 하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가 돼서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연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 벌써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이 되었죠. 이 연결성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사실 좀 너무 느려가지고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오토가 업데이트 되면서 상당히 빨라지고 연결성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안드로이드 오토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티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로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전에 티맵을 썼기 때문에 티맵이 자동으로 로딩이 됩니다.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티맵이 나타났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베타라고 써있지만 나타났고 카카오네비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카오네비밖에 안됐었는데 이제는 티맵과 카카오네비 둘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뭐 카카오네비를 좀 써봤는데 음... 티맵에 익숙해서 그런지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저는 티맵에 더 익숙해서 티맵을 사실 기다려왔고요. 또 한 가지 가장 큰 이유가 티맵은 사용하게 되면 자동차 보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맵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이게 베타 테스트 버전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목적지를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한 6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게 지금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나오는 제약사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원래 되는 기능인데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 빼고는 전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것도 오히려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폰에서도 지금 원래 이렇게 되면 지금 안드로드 오토에서 티맵이 구동 중입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서는 원래 사용을 못하는 게 맞는데 이것도 베타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이 X표 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 핸드폰에 있는 티맵을 동시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러한 음성인식이라든지 음성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최근 목적지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목적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바로 이렇게 또 전송이 됩니다. 이렇게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핸드폰을 거치를 여기다 계속 하고 있고 뭐 안드로드 오토가 아무리 좋아도 카톡이라든지 안 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운전 중에도 즉각 즉각 반응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 거치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렇게 제 손에 닿기 좋은 곳에 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줌인 줌아웃 하는 건 여기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베타 버전이지만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자 팀앱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안드 오토 팀앱을 실행한 모습입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중앙에 지도 대신 다음 차선 변경까지 거리와 방향이 표시되고요. 같은 정보가 HUD에도 표시됩니다. 너무 편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뮤직 앱으로 가는 쉬운 방법은요. 다이얼 위에 있는 이 미디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바로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뮤직을 사용하는데 뮤직 앱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손쉽게 음악을 재생할 수가 있고요. 또 멋있는 게 이렇게 계기판에도 앨범 자켓이 보여가지고 제가 지금 뭘 듣고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네비도 여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 네비를 사용하게 되면 팀앱은 동시에 쓸 수는 없겠죠. 카카오 네비 역시 이렇게 화면이 분할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카카오 네비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데 왠지 조금 느리고 제가 보던 거에 덜 익숙해서 그런지 저는 팀앱이 훨씬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팀앱을 거의 항상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베타 테스트 기간인데요. 여러분들도 구글 앱스토어에 가셔가지고 참여를 통해서 베타 테스터로 참여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베타 버전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혹시 좀 빨리 써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다운받은 거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댓글이나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받은 버전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방법은 간단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앤드루이드 오토에서 팀앱이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질문사항이라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꿈있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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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